이런저런 미끼 상품과 사탕발림으로 어르신들을 속여 건강식품을 파는 이른바 떳다방 사기.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. 단속을 피하기 위해 철저하게 회원제로 이 떳다방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석 달 새 피해자만 1200명에 달했습니다. 김영수 기자입니다. 춘천의 한 상가건물 강당. 사회자가 앞에 나서 상품을 소개합니다. 암치료에 효능이 있는 흑삼이라며 시중에서는 300만 원대에 팔지만 148만 원에 내놓습니다. 한 할머니가 물건을 사기로 하자 갑자기 큰 절을 올리고 춤까지 춥니다. 알고 보니 원가는 60만 원대에 불과했고 효과는 크게 부풀려졌습니다. 저렴한 선물로 노인들을 유인한 뒤 제품의 효능을 속여 높은 값에 파는 속칭 떳다방입니다. 강원지방경찰청 진흥범죄수사대가 지난해 초부터 춘천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떳다방 업체 두 곳, 일당 15명을 붙잡았습니다. 건강보조식품은 만병통치약으로 둔갑했고 달마도와 도자기까지 애군을 쫓아준다며 팔았습니다. 매입 원가보다 4배 이상 비싸게 바가지를 씌웠습니다. 두 업체가 각각 두세 달 정도 활동하며 올린 매출은 13억 원, 1200여 명이 당했습니다. 단속을 피하기 위해 철저하게 회원재로 운영했습니다. 경찰은 전국적으로 노인상대 떳다방 조직이 4천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. 경찰은 떳다방의 대표 홍 모 씨를 구속하고 도 전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. 지원 뉴스 김영수입니다. 자막제공자 금현상대